뭐야 아 재밌겠다 오! 한몫 응 뜻을 말하고 있지? 네 당연하죠 아 뭐야 어려움 오케이 설명하다 뭔가 뜻이 뭐죠? 그 옆에 있잖아 그 주변에 있어 바로 옆에 아 이건데 그렇지 됐어 됐어 자 알기만 해도 됐어요 네 어디에선 갔다 오셨어요? 어디에선 갔다 오셨어요? 이거 어디 음 네 아 왜? 선생님 이게 뭐예요? 음 이겼다 왜? 말해줄 수 없어 구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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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야 저가 이겼네요 그렇지 막았어 막았어 아 진짜 알려주면 안 돼? 그렇지 그렇지 뜻을 말해야지 설명 설명 응 일단 설명을 좀 해 벙벌이 형이 원화하다예요? 응 체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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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미지었네요 어휴 장기 어휴 장기 나이 숨기 힘들겠다 아 야 거의 잡으면 안 되지 아 가만히 있어 말하면 안 돼 부드러움 응 쌤도 말 저기 저기 뒷각선 아이씨 말하지마 쌤 이거 반칙이죠 아 진짜 말하지마 아 저기 다 보이는데 이씨 아 설마 응 지금 지금 안 돼 나 다 이겼잖아 아니 아직 치말로 다 갔다 너 분수 드지마로 맞아 저기 더 재겠다 아니 노란색이 이겼어 노란색이 나야 노란색이 지금 누구 차례야 저 얘 차례예요 다 돼야 되겠다 알아봤다 지금 봤어 내가 야 야 그냥 공격해 공격해 공격하라고 어 공격 적어도 세게 해 아 진짜 쌤 계속 말해줘요 하지마 야 시간제한 15초 9 아 몰라 어 그렇겠지 7 카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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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와 쟀 와 쟀 와 와 쟀다 우와 와 너 쟀어 왜 쟀어 여기 3 여기 3 아니 얘가 쟀어 아무튼 말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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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그렇지 쟀다 왜 얘 4개 만들었잖아 4개 4잖아 여기 3이었잖아 여기 와갔어야지 응 여기가 여기가 너의 포인트가 맞긴 맞아 4 3이니까 근데 여기가 3이었거든 와 1 1 1 1 1 1 2 1 2 2 3